microcom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흐러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데뷔 포짱을 구하러 공무으로 왔습니다 문제 시장 동료 벽룩 시장에 저희가 왔는데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서로 포스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극장을 거하러 왔는데 뭘 해주는지는 각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한번 골라와 볼게요 근데 옷을 고르다 보면 옷이 채겠죠? 근데 내꺼는 욕심 못 채지 너도 내꺼 뭐 쳐 욕심 못 채지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화하기 이제겠습니까? 수고하셨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뭔데 지금 파란색 고른거야? 파란색 고른거야? 파란색이 뭐였지? 헐크? 저는 앵그리버드를 해줄 생각인데 앵그리버드를 어떻게 만들지 다 산거야 너네? 조금 더 소품들을 둘러봐야지 아니 들지? 아까 다 다 찾은거 아니였어? 다 한 번 세 번을 다 안다 헤헤헤헤 이제 뭐 사냐 반바지 왜 보기만 해? 다 보여 어떡해 스캣 스캣 스캣능력 뭐 찾아? 빨간색 빨간색 옷이 필요한데 이런 옷이 필요해요 날개를 찾아야해 날개? 아 아 원래 앵그리버드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쓸만한 옷이 없어서 노선을 바꾸겠습니다 노선 스펀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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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어? 나 일단 하나 보여 일찍 멋있게 해줄게 잘생기고 멋있게 어디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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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야 찾았다 네 오 예스 저거 입었나? 아직도 살거 남았어? 아 너한테 조금 크겠다 그냥 입어놔 네 자 현재까지 진행상황 옷 다 구하셨나요? 저 이제 하나만 더 사면 됩니다 하나요? 네 난 다 샀습니다 넥타이 난 항상 최선을 다하지 일단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하나만 사면 된다 혹시 몰라 찾았어 또 과속이 나오네 이거 아니야 찾았어 아니야 이쁘지 나 입으려고요 어? 천 원짜리 미스터 아따 뭐 찾아요? 뭐 찾아요? 네 야치 뭐 야치 넥타이 제가 당신을 멋있는 옷을 입게 이게나 이게나 그렇지? 니가 입을 거야 이거? 이거? 다 샀습니다 만족합니까? 네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변신을 변장을 할로운 코스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샀는데 또 수선을 좀 봐야 돼요 수선으로 온다고요? 응 가위로 왜냐면 난 자르기만 하면 돼? 자르기만 하면 돼 난 금손이니까 그리고 내가 입을까? 아니야 아니 얘가 파란색 목불라틴 그리고 이상한 조끼 같은 거 사는데? 가디건? 여자 거였어 근데 그걸 수선을 해서 얘가 입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투머치 과소비 그걸 이제 들째한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할로윈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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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탈 건드리지마 간지러 산딜지로 성형이 팔아버리는 중 마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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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라